오늘의 empez podcast. 마스크 꼈을 때랑 안 꼈을 때랑 약간.. 코가 가려지니까 사람이 다른사람이 파보거든. 확실히 얼굴이 반 정도 가려져야 돼. 아니야. 뭔가 안 가리게 더 예뻐. 슈티도 안좋아요? 없는 것 같아 아무것도 여기는 약간 베델 전문이라서 앞접시가 없어서 승부 상자 찢어서 초라한 모습 옷에 닦았습니다 잘 됐나? 너 다리 다른데? 빈절로? 나의 다리처럼 먹어봐 수건 다리 안 먹어서 제발 두개 다 먹을 수 있어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미쳤네 맛있다 미쳤네 미쳤네 무슨 뜻이야? 미쳤네 진짜 맛있어 바로 해산물 아, 또 근처에도 있었으면 좋겠어. 진짜 맛있어. 진짜 베랑을 시켜봐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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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네? 음~! 그리고 야, 무슨 소리가? 방송 리액션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음~! 긴 감아주는 게 있어 음~! 야, 이거 너무 그렇게 치솟게도 없이 들어가려고 치솟게도 맛있다고 또 언제 말했어? 야! 너 1분에 한 번이 뭐야? 1분에 두 번 얘기했는데 너 이거 돌려봐 아니... 근데 예쁜데? 귀엽지? 아디다스, 나이키 내가 하나 뽑아줄게 너 뭐 갖고 싶어? 그럴 거라면 아무래도 좀 비싸보이는 나이키 핑크 오케 왜 물어봐 난 이거 어? 수빈! 수빈 나와! 왜 거기 있어? 나오라고! 어? 쟤 맘은 거지? 여기 있는 거야! 나와! 쟤? 바람쥐? 아니, 좀 더 앞에 야! 아 호랑이? 아니! 아! 나오라고! 카페를 찾으러 갑시다 그럼 길가다 만난 친구 옌증 친구들 오엑 뚱뚱 제꺼는 초코올료 슬러스? 어 밀크쉐크 아! 밀크쉐크 친구는 디딘 아미카노 이쁜데? 아, 야 이런 거 상표잖아 샤넬 근데 요즘에 다 친구 얼굴에 붙이네 야, 얘 얘 다 먹을 거야? 다 먹을 거야? 당연하지! 아니, 내 말뜻은 너 혼자 먹을 거냐는 뜻으로 야, 아찔했다 지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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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어, 샤넬 좋아해 나도 좋아해 나도 좋아해 야, 나 이만큼 먹잖아 야, 내 건데 그럼 내가 많이 먹지 하지마! 어, 너, 너 또 양 차이가 많이 나보긴 했지? 어, 이거 조금 싫어 이거 조금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아, 지금 더 맞네? 한 번 짚어 근데 진짜 많이 먹어야 ? 리핑크림만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회사님 음,? 마트에서 사? 네 막 카페 커피 가가지고 혼자 outing 크림을 안 먹는데 지금 원래 여기 노래가 나와서 못쓰겠는데? 여기 노래가 나와서 못쓰겠는데? 여기 노래가 나와서 못쓰는데? 아까 기숙사 돌아오면서 튀김 사왔어요 감자튀김이랑 닭껍질 불쾌하고 고치피 잠시 뺄 것보다는 소리 내가 부끄러워 andy 놈이 실리윽 찌개를 잘하게떡 금방 가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